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은 돌파 감염 사례를 막기 위해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강조하고 있죠. 당초 6개월이었던 접종 간격도 최대 4개월까지 앞당길 만큼 권장이 아닌 의무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스터샷을 맞고도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부산에서도 처음 발생했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마친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0대 2명과 3, 40대 각각 1명씩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기본 접종한 뒤 지난 2일과 8일 화이자와 모더나를 추가 접종했는데 돌파 감염된 겁니다. 지난 7일 국내에서 처음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한 30대 2명이 확진됐고, 이후 경남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추가 접종한 70대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부산에서도 3차 추가 접종 뒤 확진된 사례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돌파 감염은 모두 2013명. 전체 확진 환자의 6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선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합니다. 한편 부산에선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98명이 신규 확진됐고, 위중증 환자는 29명으로 사흘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